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리브 투 서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드 스킬 써주시고 갑니다. 아 낄 수 있겠지? 야 쓸 수 있는 거예요? 어... 익스트림 레드 버프 파란별 길드의 주... 아 써주... 들어갑니다. 템 물약 있겠지? 아 오케오케오케 아 들어갑니다. 아 키 세팅 안 해놨다. 아 잠깐만 잠깐만. 안먹겠지? 맞나? 아 안먹었다. 어어 굿 어어 굿 어어 굿 아 아 지금 아니었는데 굿 나 빼놓고 아 아 깼습니까 벌써 하긴 저의 컨트롤과 함께라면 못 깰 이유도 없지. 맞았나? 아 안맞았나. 아 오우야 쓰읍 쓰읍 아 아 아 오우 호우 무섭군 어어 지금아니었네 큰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거필 때 아시겠어요 소리를 잘 들어라 뭔지 알수있지 아 지금입니다 아 안좋아 use 나와드로 솔 오우 몰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예쁘쎄 아 아 아 아 그만해 그만해 아 디질뻔했네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 아 꼬리 맞아도 됩니까 안죽습니까 오 피했어 피했어 판단력 아주 좋았어 아 참고로 저 팬텀 팬텀 250입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팬텀 250 맞습니다 아 빨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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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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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 보스 잡으면 스펙 보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약한거같이 마딩 끝 아 제가 여태까지 스킬을 안 썼군요 아 엄청 오래된거같은데 스킬 안쓴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놈 버프에다가 분노하고 그것만 쓰던거니까 아 자동으로 나갈줄 알았네 어 이거 뭐야 왜 살았냐 이거는 맞았던거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어어어어어 아 너데스 각 나왔다 오늘 다 깼네 오늘 다 깼어 오늘 로데카 나왔어 오늘 다 깼어졌어 아 이제 도망은 버템데 아예 또 못맞은거 노 디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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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아 또 여유 또 부려줘야지 솔침 또 써줘야지 기다리세요 자신의 죽음은 그 다음이니까 아 또 뭐 없나요?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깔끔하게 카오스 벨룹을 깨드렸습니다 아 아직 무기를 뽑을 수 있는 기회는 따로 무기 뭐야 근데 아 무기파포네 근데 템 세팅하고 젠패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부트 써보고요 수공은 650만 그럼 반지 구역력의 공사 045단 그 다음에 10% 코스모스 링 테네이브리스 링인데 2단계 있는데 뭐야 이거는? 원래 자게 안 되가지고 아 그렇구나 주얼린 340 4에 4%짜리 2성 아 탈벨도 클라이러시엘 아 자기 없지요 아 그렇지 그냥 4% 12성 12% 6에 44 64 9% 3에 45 21% 불림마 17성 5에 4 상위 추업이 없네요 돌리는 중인가보다 72추업 17성 6% 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은 약하다는 딱 그런 그거 있죠 자기 자기 없고 그렇다보니까 에디도 없고 17성 레이브노 블랙메탈 지옥의 불꽃 엠블렘 오르크스 격파 블랙카르드 리카운클록 골드하트 그렇고 젠백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안 먹었구나 음 쓸샵을 뺄게요 원래는 이렇게 39 41 15 13 13 요렇게 되어있구요 유니온은 요렇게 그리고 링크는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한번 전화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 끝 아아 반갑습니다 와 들 Coca 아 만족하셨습니까 주인분 유니온은 아 저 왜 만족했습니다 아 네네 웨이 여때까지 안 깨고 overlap 아 ifier OOOOM 내 웨여 yourselves 여때까지 안 쓰고 계셨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결 Contract aj 여때까지 안 안 깨고 있었습니까 아... 들립니깐 아 만족하셨습니까 주인분 아 저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 네네 왜 이거 여태까지 안 깨고 계셨습니까 네? 왜 여태까지 안 쓰고 계셨습니까 아 다시 말씀드리고 아 왜 여태까지 안 깨고 있었습니까 아 저 손이 안되거든요 아 이제 어떻게 할지 감 잡으셨습니까 아 이제 제기가 매우 좋군요 팬텀이 이제 알았습니다 아 여태까지 스킬을 이용 안하셨군요 아 그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카벨에서만 막 긴장해가지고 아 아 제가 한 7분 남겼었나요 네 한 그정도 한 10 몇 분 걸리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길마님한테 방문 좀 찍어달라고 항상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